2018학년도 면접고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수시에서는 총 6개 전형에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면접을 시행합니다. 일반 면접과 학생부 종합면접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질문이 조금 더 있습니다. 면접 진행 절차입니다. 먼저 면접 대상자들은 수험생 대기실에 모입니다. 수험생 대기실에서는 면접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OMR카드와 메모용 수첩, 필기구를 지급합니다. 그리고 면접 순서대로 한 명씩 답변준비실로 이동합니다. 답변준비실에서는 기본 사고능력과 인성에 관한 질문이 제공되며 약 15분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. 답변준비실에서 15분이 경과되면 드디어 면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. 면접실에서는 교수님 2분 내지 3분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며 면접시간은 약 7분 정도입니다. 호세대학교 면접에서는 기본 사고능력, 전공적성, 인성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. 먼저 기본 사고능력 평가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시사와 관련된 내용의 지문이 출제됩니다. 제시된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답변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전공적성입니다. 전공적성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지원자의 열정, 관심도 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. 주로 지원 동기나 입학 후 학업계획 또는 졸업 후 진로계획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열정 내지 적합도를 평가합니다.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입니다. 인성은 호세대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, 정서적 안정성 등을 평가합니다. 호세대의 인재상에 맞는 자신만의 강점이나 장점을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호세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호세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. 호세대학교에 지원하세요. 감사합니다.